자, 봅시다. 예, 좋네. 예, 좋네. 어우, 아버님. 잘 뽑으시거든요. 오늘 아시겠는데, 아버님? 얘만 잘 처리하네. 이야, 기가 막히네, 기가. 도장장입니까, 하나 뽑고. 마음대로 싸주세요. 혼자 하기 없게. 안 할게. 예민해, 저럴 때는. 아유, 아버님 피 많이 먹으셨어요. 뭐 쓸데없는 거 많이 가져가네, 손대리. 아, 신기하다. 아, 신기하다. 아이돌이 이런 거 하니까 신기해. 오! 이거 하나씩 안 주는 거야? 아니, 안 가져가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두 개를 주면 돼. 그러면 이거 싸먹어도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나 놓고. 하나 가져가세요. 이거 가져와서 다 이렇게 하고. 오, 이야. 다 큰일 났다, 이제 나한테. 아유, 이거. 아유, 아유, 아유. 붙는다, 붙어. 근데 어른들 고소서 치실 때 옆에서 말을 하는 거 듣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맞아. 노래하면서 약 올리고. 그리고 옆에 있으면 돈 주셔. 맞아, 맞아. 아하.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진짜. 아유, 이거 뭐. 방이다, 야. 방땡이다. 둘이 싸워라. 자, 쪽 한 번 가자. 오! 아니다, 아이쿠. 조금만 더 주는 거네. 조금만 더 주는 거 맞죠, 어머니. 저쪽 가니까. 저기 있으면 너무 커. 조금, 너무, 너무, 너무.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있는 걸 내, 그러면. 바로 추가되는 겁니까? 아, 바로 보너스 꽤 했어요. 아, 손대리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었네. 어서 가자. 어, 뭐야? 너 지금 몇 번 하는 거야? 아니, 쪼끈했어요. 되게 여기 신경 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손대리에서 너로 바뀌었어. 대리가 어디 있어, 여기서? 혼났어. 좀 많나? 아니, 그래봐야 피난해. 아이고, 참 뭐.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지만. 조금씩 앞으로 가는 거지만. 고도리로. 아, 고도리로. 살을 내셔가지고. 오정, 오정. 아, 아깝다. 아유, 아버님 쥐고만 있다가. 쥐고만 있었네. 쥐고만 있었네. 쥐고만 있다가 고도리로. 앞에 좋으시다 그러고. 이번 판의 왕은 우리 승철 아버님이세요. 승철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시키실 수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다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야? 다한테 명령할 수 있죠. 아니면 한 사람 지목해서 하셔도 돼요. 우리도요? 네. 오늘 박수 무대인데. 안 했는데? 박수 안 짰는데 억울해. 억울하지. 거긴 저기 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죄죠. 여기는 우리 다 한 팀이잖아요. 예? 전부 이렇게 나한테. 네. 아유, 위대하신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골스톱을 잘 치세요. 됐다. 아유, 어떻게 이렇게 골스톱을 잘 치십니까, 그래. 위대하신 어르신께서는 이러니까. 아, 그거 또 빼보고 한다? 하하하. 어라방. 어떡해. 어라방. 어라방. 뭐 하는 거야? 어라방은 어떻게 이렇게 이대하십니까? 어떻게 고스톱을 잘 치십니까요? 하하하하. 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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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머니.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황태 올라갔다.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총대배 샀는데. 막등이 아니야. 팀이야. 그래가지고 분위기 메이커야 아주. 귀여워. 하하하하.